배우 유아인부터 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엑스 투약으로 인해 연예계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마엑스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경찰은 마엑스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내사자 신분이던 이성균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됐다라는 건 경찰에서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돼 본격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이성균의 마엑스 수사는 9월 중순환 제보로 시작됐는데요. 강남 지역 템프로 유흥업소 종사자 A씨가 VIP 손님들과 마약 투약을 한다며 조사를 하던 중 A씨 등의 입에서 실명이 거론되면서 경찰은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보 이성균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A씨와 연관된 마엑스 투약 혐의자는 지금까지 8명이고 A씨는 구속상태, 이성균 및 B씨는 피의자 전환, 나머지 4명은 내사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성균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발 등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성균 측은 지난 20일 사건과 관련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며 검찰의 고소장을 채출했는데요. 확인 결과 이성균을 공갈 협박한 인물은 위에 언급한 마엑스 투약 혐의로 구속된 템프로 종사자와 동일 인물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의 협박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수사 입막음 용인지 단순 갈취 목적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성균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3억 5천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성균도 유아인처럼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되겠네요.